우리 기수가 몇 킥이 있었나? 18 킥이 됐습니다 인성규 형! 인성규 형 올라오 있어 소사람 100 안 이기면 되나? 이 사람이 옛날 키가 컸는데 IMF 때문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차니말라 패밀리 콘서트에서 대단히 감사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 차니말라 계속 사랑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패밀리 콘서트를 분명히 여는 데에 또는 데 내년에는 여러분들 유명한 가수 있죠? 두 팀을 소개해서 패밀리 콘서트를 엮여요 약속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희들 1기 부터 해가지고 18기까지 한 자리 다 모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키가 조그만해도 86년도 당시 때 차니말라 키보드 이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 선배들 전부 후배들 모두 해가지고 야 너가 새끼 운동하네 젊은 미소 보내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젊은 미소 보내드리고 이 자리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접도록 하고 기존 오비 팀들 외에 악기를 만질려도 지금 다 손이 굳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이렇게 기를 지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 준비됐습니까? 준비됐어요? 준비됐으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강사가 참 좋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연기는 마지막으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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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탄이멜라 지철기 패밀리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한 인사드립니다. 그리고 내년에도 이맘때쯤입니다. 꼭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